안녕하세요. 표지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재치료하는 증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분 초진사진을 같이 좀 보시겠는데요. 이분은 67세 여성분이신데요. 36번, 7번 임플란트의 보너스가 심해지고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시고요. 일단 치료 계획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재식립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아래에 하취저신경도 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바로 식립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은 제거를 하면서 좀 치조고를 좀 회복을 좀 지배화를 좀 해서 치조고를 좀 회복을 하고 다음에 이제 딜레이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할 때 필요하면 지배화를 좀 더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항 내 사진을 보시면 연조직 컨투어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의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연조직의 형태가 이제 너무 좋지 않아서 일단 이 연조직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도 치료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는 이렇게 다 제거를 했고요. 임플란트 이제 수직적인 골결손이 좀 심해서 이 부분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배화를 했고요. 비흡수성 멘브레인 등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직적인 치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유리할 겁니다. 저도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조직 성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흡수성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노출이 되면 이게 또 안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비흡수성 머테리얼을 쓰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흡수성대로 그러니까 멘브레인을 사용하는 거를 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흡수성 멘브레인을 잘 고정을 해서 운드 스태빌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흡수성 멘브레인을 좀 잘 고정해서 지배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성 멘브레인과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을 해서 그라프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본택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동전골과 에이오스 콜라겐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라프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그라프트하고서 5개월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어쨌든 치유는 잘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스카의 그런 연조직 성상들이 굉장히 스카티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치유는 풍도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연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하추신경하고 되게 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에 식립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 서저리 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36번 자리의 임플란트는 그래도 하추신경하고 안전력도 있고 괜찮은데 37번 자리가 하추신경과 제법 좀 가깝습니다. 이게 안전력이 지금 1.5mm 이하 정도인데요. 그래서 수술을 드릴링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드릴링을 할 수 있는 원사파로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사파로 키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 원사파로 키트 같은 경우에 있었던 드릴의 끝의 모양이 상악동 거상하기 위한 카스키처럼 드릴 끝이 뾰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플랫하게 약간 해치를 만드는 듯한 그렇게 드릴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추신경을 다이렉트로 찢거나 건드리거나 하지 않는 좀 더 안전한 드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원사파로 키트를 사용을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적용을 해서 원사파로 키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먼저 플랫리스로 가이드 진단을 해보니까 그라프트를 더 해야 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플랫리스도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임플란트 식립한 이후에 FG질은 나중에 따로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임플란트 식립한 영상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중시곰 여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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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서 오세요. 앞에서 오세요. 앞에서 오세요. 거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고맙습니다. 고추장 통고추장 자 simplesmente 기름이 소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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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사진이 수술 직후에 찍었던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보시면 37번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닿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환자분도 약간 통증을 좀 호소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픽스처를 위쪽으로 360도 돌렸습니다 그러면 360도면 1.8mm 정도 1.5에서 1.8mm 정도 아마 위쪽으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파노라마를 찍었더니 나치조 신경과는 거리가 조금 생겼고 환자분의 통증도 조금 감해지는 게 좀 생겼고요 넘리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수술 후 다음 날부터 환자분한테 전화드려서 체크를 했었는데 다행히 환자분에게 신경마비와 같은 넘리스 증상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파로키트로 드릴링을 해서 이렇게 픽스처를 신입할 때 굉장히 좀 하치조 신경과 가까운 경우에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신입하고 아마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FGG를 통해서 협측에 각하치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FGG를 시행을 했고요 최종 보철물 바이트가 좀 낮아서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지금 임시치아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협측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하치은이 조금 생겨서 환자분이 크게 불편함 없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증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증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